건강을 더하는 40초 건강인 플러스 환절기는 물론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 콧물과 코막힘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알레르기 비염 때문인데요 증상 완화를 위한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염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비강 스프레이 제재는 한두 번 사용 후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꾸준히 사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아닌 뿌리는 즉시 코막힘을 해결해주는 충혈 완화제를 단기간 사용하면 약물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골든타임 40초 올바른 비염 치료제 사용부터 시작됩니다 건강을 더하는 40초 건강인 플러스 올바른 비염判는